얘기해. 오늘 눈도 오니까 첫사람 얘기해? 눈 오니까? 도시 공부를 조금 했었어. 노량진에서 3년. 그 친구도 거기서 준비 중이었어. 그때 만난 거지. 미친 거지. 그러면 안 됐었는데. 근데 얘들아 너네 알겠지만 금지된 사랑이 더 달콤하다. 잘 사는지 모르겠다. 응. 태용아. 맞아. 나와봐. 나와봐. 장난하면 안 돼. 네. 장난 아니에요. 이거 장난하면 안 돼. 이거 애들 다 보고 있어. 너 엄마 고향 어디야? 경국 김천시 지레면. 엄마. 엄마 호떡 먹을 때마다 하는 말버릇 있지? 그거 뭐야? 이놈의 어떤 반죽을 뱃속에 넣고 싶다.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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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